바람쩡 야 박진성 아니야? 박진성? 사진 찍어. 내가 화사실 밖에 가. 먼저 가 있어? 어. 야! 야, 너 뭐야? 네가 여기 왜 있어? 나 체인징이 오디션 보려고 진우야 알아 형이 뭘 걱정하는지 이거 지원한다고 다 붙는 것도 아니고 합격할지 안 할지도 몰라서 형한테 일부러 얘기 안 했어 방송은 안 돼 형 이거 나한테 정말 큰 기회야 나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 그래도 방송에 쉬라는 건 안 돼 아, 왜 안 돼? 아, 몰라서 물어? 아, 내가 왜? 형 때문에 피해를 봐야 돼? 이거 내 인생이고 나한테 찾아온 기회인데 진우야 안 들키면 되잖아 내가 거짓말한 거 들키면 너한테까지 피해가 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피해 있나 처음부터 아무것도 못해서 피해 있나 나한테는 똑같아 형 거짓말 때문에 평생 숨어 살 수 없다고 나 그만 가봐야 돼 인테리어 있어 인테리어 있어 어, 박신부! 아, 안녕하세요. 어, 요새 야식 남녀 잘돼서 가게 손님 많죠? 아, 네 뭐. 나도 조만간 가서 매상 한 번 최대로 올려드릴게, 어? 네, 알겠습니다. 아, 그래 수고해요. 야식 남녀 화이팅! 화이팅! 오, 그래! 어? 안 주소갔네? 다섯 개라서 이게 안 주소구나? 하나를 더 오르면? 어, 사람들이 이렇게 양심쩡인가? 어? 응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